목이 길어. 기린 어딨어? 걔는 누구야? 뭐지 뭐지? 누구야? 코. 코뿔소. 코. 코뿔소. 얘는 누구야? 라온? 아웅? 누구지? 라온이 무서워? 뭐지? 누굴까? 사자. 라온이 사자도 아네. 사자 옆에 있는 애 누구야? 호랑이. 호랑이. 얘는 누굴까? 낙타. 낙타. 하마. 하마? 하마 어디있어? 여기서 봐봐. 하마. 어. 얘는 하마야? 하마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캥거루. 캥거루. 맞아. 캥거루지?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라온아? 코알라. 코알라. 맞아. 그러면 얘는 누굴까? 바라. 반다. 라온아 이건 뭐야? 바나나. 바나나. 라온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라온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라온이는 바나나 제일 좋아하지? 라온이가 좋아하는 바나나.